안녕하세요. IT 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두 가지와 핫이슈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의 자체 칩이 탑재된 맥북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자체 설계한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맥북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맥북 프로에 대한 전파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제품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명시된 모델명 A2337, A2338은 각 신형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가리킵니다. 기존 인텔 프로세서가 아닌 애플이 자체 설계한 ARM 기반 커스텀 칩이 M1입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M1 칩을 기반으로 개선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맥북 에어는 이전 세대보다 3.5배 빠른 CPU 성능을 제공하며 머신러닝 작업은 최대 9배 빨라지고 2배 빠른 SSD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터치 아이디, 애플페이, 와이파이 6, USB4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포트 2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맥북 프로는 이전 세대보다 2.8배 빠른 CPU, 5배 빠른 GPU, 11배 빠른 머신러닝 성능을 제공하며 엔텔은 인텔코어 i7 기반의 동급 노트북보다 3배 빠른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연내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각각 129만원, 169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사진, 영상, 음악 작업에 특화된 맥북이 M1 칩을 탑재하고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두번째 소식입니다. 아기 상어 뜨르르 동요로 글로벌을 강타한 아기 상어가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동요로 미국 빌보드 핫 13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유튜브 최다조의 영상 1위에 오른 핑크퐁 아기 상어가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마코빌에 따르면 핑크퐁 아기 상어 IP를 활용한 아기 상어 런웨이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기 상어 런웨이는 마코빌과 스마트 스터디가 MOU를 체결한 후 진행한 첫번째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게임은 아기 상어가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닷속을 모험하는 아케이드 장르이며 쉬운 조작, 귀여운 그래픽,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이 특징입니다. 아기 상어 런웨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사전 예약 피처드에 선정돼 전세계 유저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기남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앱 스토어에 아기 상어 런웨이가 나온다면 꼭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핫이슈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반일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키가 일본에서 학교 내 차별과 따돌림을 다룬 최신 광고를 공개한 후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SNS에 일본을 나쁜 국가로 묘사했다고 알리며 불매운동을 언급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일본에서 공개한 2분 분량의 신규 광고 영상은 1일 오전 7시를 기준 유튜브에서 조회수 906만을 넘겼을 만큼 높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영상에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소녀들은 각종 차별과 괴롭힘에 직면하는데요. 제1교포로 추정되는 소녀는 치마 저거리를 입고 남들의 눈길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거리를 걷고 검은 피부의 소녀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가 하면 마지막 소녀는 여러 학생에게 둘러싸인 채 괴롭힘 당하다가 도망칩니다. 그 후 축구 연습과 체력 훈련에 몰두하던 소녀들은 경기장에서 만나 하나가 되어 실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따돌림, 괴롭힘, 인종차별 등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 사건 발생 수는 61만 2,49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됐으나 학교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소녀들 중 한 명은 실제 인물입니다. 제일 조선 중급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북한의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소녀입니다. 아기남은 일본 여행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여행 중에 일부 일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았었습니다. 차별과 따돌림, 폭력 등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도 한번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기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블러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수능 시험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잘 보고 오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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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